특가 할인 대잔치합니다. 이봉규TV. 무주의 명품 천막 90불이를 이 한 통에 담았습니다. 숟갈로 또 넣으시면 되고요. 드시기 좋게 이것도 서비스로 드립니다. 맛도 좋습니다. 뇌혈강농강 치매 예방 두통 2명이 있으신 분, 기침 달고 사시는 분, 기력 회복에 이것만 한 거 없습니다. 전화하십시오. 정치 유튜브계의 아이돌 김명윤 소장 모셨습니다. 김명윤 TV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 이 안귀령인지 모르는데. 이름도 힘들죠? 듣보잡이었는데 요즘에 안귀령인지 어제오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반응이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상대가 이름이 왜 이렇게 좋을까? 너무 발음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힘든 이름을 쓰긴 했어요. 령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귀도 그렇고. 거기다 성이 안시인데 안귀령. 네, 귀에는 쏙쏙 들어오고 큰일 하실 거라고 봐요. 비유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비위가. 비위가 좋더라고요. 어떻게 차은우랑 물론 예능이었는데 차은우랑 이재명. 이재명 둘 중에 이상형. 월드컵. 월드컵인데. 어떻게 이재명 쪽으로 가는지. 저는 사실 대선 기간에 더불어. 네, 이쁘게 생기셨어요. 뭐 하던 사람이? 아나운서 출신.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처럼 듣보잡에 좀 가까운 저도 TV에서. 중앙 아나운서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쪽 다른 쪽이었던 것 같은데. 광주방송. 저는 뭐 왜 이렇게 비유가 참 좋다. 그리고 예능을 왜 다큐로 받아들이냐면서 한동훈 또 비대위원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귀령 너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일어나고 있는 투명한 사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투명한 사천에 대해서 그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의 대표적인 게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안귀령을 콕 집어서 예능이 왔는데 왜 다큐로 받아들이냐라고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약간 지적 수준이 차이가 있다. 바라보는 게 다르다라고 보는데 약간 무리가 있죠. 그냥 차은우는 아니잖아요. 아 예능인데 아주 그냥 1초도 안 쉬고 심각하게 빨아져끼던데 뭐 아무리 예능이라도. 그러니. 그런데 이재명과 차은우의 공통점은 있어요. 뭡니까? 찢는 거는 맞아요. 뭘 찢어요? 이재명은요. 현실 세계에서 찢는다고 했고요. 차은우는 만화를 찢고 나온 남자. 만찐남이에요. 만화같이 생긴 남자? 차은우는 보면요. 그래요.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쉽게 접할 수 차은우 사진을 한 줄 줘봐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다들 아침 어르신들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정말 안구정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구정화 그 정도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전 세대 때는 원빈, 장동건 이게 약간 남성성을 띠는 그런 느낌인데 이쪽은 엘프족이에요. 엘프족은 또 뭐예요? 요정 쪽에 가깝다. 아 그 엘프 요정. 네. 그래서 차은우는 만찐남이에요. 만화에서 찢고 나온 남자. 네. 그다음에 형수를 찢는다는 이재명과 차은우의 공통점은 찢는다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이재명은 아닌데 안구정화 제대로 하고 가십니다. 너무 잘생겼다. 여자라고 해도 되겠다. 여성. 머리만 헤어스타일만 기르면 여자애도 이쁘게 생긴 얼굴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데 또 골격은 또 신이 내려주신 골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찐남이 맞죠. 원래 뭐 아이돌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도라이 출신의 진짜 찢는 그쪽은. 도라이 출신의 아이돌 출신과 대결이. 저는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 당사 앞에 걸려 있었던 그림을 보고 뒤도 못 돌아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마주보고 윤대 대통령과 이재명이 당사 앞에 이렇게 같이 걸려 있었거든요. 거리를 두고. 너무 느낌이 다른 건데 저쪽을 보면 조금 힘들었어요. 무서운 쪽에 좀 가까우니까. 그런데 거기랑 비교하면 안 되죠. 안구정화 제대로 하고 가십니다. 잘생긴 게 아니라 이쁘게 생겼네. 그런데 또 멋져요. 키도 굉장히 크고. 진짜 만화를 찍고 나온 엘프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초도 망설임 없이 안기령은 이재명을 선택했다. 그런데 조금 씁쓸한 게 그런 거죠. 이렇게 딸랑딸랑 거려야 하나. 참 비유도 좋을 만큼. 그러니까 보통의 상식선에서 생각해봤을 때. 그러니까 백여만 백놈이 다 이재명은 선택을 안 할 거거든요. 너만큼은 이재명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그 다음 사진을. 김혜경이도 창원을 선택할 텐데. 누가 잘생겼냐 그러면. 그럼 당연히 김혜경이도. 그렇죠.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재명 단식 기간 동안에 이거 뒤에서 이게. 저 누구예요? 뒤에가 안기령입니다. 아, 저때부터 벌써 찰싹찰싹 달라붙고 애교를 아주 난리를 부렸구나. 그런데 전 사진을 안기령을 포인트로 보지 마시고요. 이재명 당대표 얼굴 한번 보시면. 이재명 사진이 아주. 너무 만족스러워합니다. 부흑하게. 이게 뭐. 아니 이게 레알이에요? 네, 레알이에요. 합정한 사진은 아니고? 아니요. 그러니까 완벽히 오빠하고 기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내 뒤에 누가 있는데 머리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선처리랑 표정을 보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식 기간 동안 공천 탈락이 안 된 사람 중에 이 다음 사진 보시면 강선우 의원도 있습니다. 이부자리 깔아주고 단식 기간 동안 옆에 앉아서 지켜주고. 여기도 공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되게 웃긴 게 양희원형 의원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아마 무술이들이 이렇게 한번 왕에게 승은 입고자 이렇게 눈 좀 예쁘게 뜨면 아유 볼만한데 갑자기 상궁이 들이밀면서 승은을 입고자 하면 거북스럽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공천 탈락이 되지 않았을까. 완전 조선시대네. 그러니까 이렇게 눈도장 찍어야 하나. 여성 정치인이 제가 오늘에도 가벼운 논평을 썼는데 여성 정치인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정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명한 방향성을 두고 가야지. 나의 방향성을 당대표로 두면 안 되잖아요. 이 당대표는 전당 들을 때마다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 당대표를 두고 움직여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대표를 그것도 그냥 여성의 무기로 아양을 떨면서 이렇게 달라붙으면 좀 그렇지. 그래서 정치계에서 새로운 용어가 이정근이 제2의 이정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정근이 꼭 그렇다는 아니지만 정치판에서 드러나지는 않으면서 비전실세 같은 것을 많이. 이정근을 모르시는 분들. 돈봉투. 오빠. 오빠. 거기는 줘야 해. 거기는 줘야 해. 오빠는 그 이정근. 연길이 오빠 얘기하는 이정근처럼 그런 식으로 정치계에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다. 권력을 목적으로 두고 권력을 최종 목적으로 두고 움직여버리면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건데 제가 왜 이렇게 뒀냐면요. 좌쪽의 까만색의 흰 카라가 안귀령입니다. 오늘 이번에 도봉갑의 단수 공천된. 인재근을 사퇴한대. 네. 안귀령입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중앙위원회에서 여성 간사를 하셨던 옥지원. 옥지원. 그런데 개혁의 신당 갔습니다. 개혁의 신당으로 갔어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옥지원. 저 위에 파란 줄을 보시면요. 이준석 성상납의 여자의 촉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이준석을 비난을 했던데. 그런데 개혁 신당 갔어요. 이준석 당으로. 이건 뭐지. 그러면서. 이제 금태석 여자의 촉이라면서 이준석을 연일 공격을 하다. 성상납했다 이거지. 받았다 받았다. 지금 드러난 상황은 없지만 여자의 촉으로 성상납 받은 건 확실하다라는 것으로 유사 언론 매체. 여자의 촉이 아니라 남자의 촉도 거기 다시 씨알리스가 나오고 문자가 나오고 다 그랬는데 영수증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게 있었잖아요. 2차에 50만 원이라는 영수증이 나오는 바람에. 영수증이 나왔잖아요. 끝나는 거죠. 그게 연결이 돼서 확실하게 무고죄로 지금. 김철근이가 7억 각서 왜 써줘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 옥지원이 여자의 촉 발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공격해왔고 유사 언론에 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개혁신당에 이제 금태섭 라인으로 합류를 하면서 여자의 촉을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전향서를 쓴 거예요. 그다음에. 간지럽다 진짜.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강요에 의한 전향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께서. 대표께서 폭력적으로 단합받던 과정을 마치 노름에 판동 걸듯 무감각하게 논평했다. 이야 대뼈께서. 폭력적으로 탄압받던 시절. 무슨 폭력적으로 탄압을 받아. 언제 폭력을 썼어 준석이한테. 그러니까요. 아니 뭐 비판하는 게 다 폭력이야? 아니지. 이준석은요. 본인을 비판하면 다 폭력이에요. 그 폭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폭력이 뭔지도 모르나? 정말 폭력 한 번 당해볼래 이거. 아니 정치인들이 상대 비판하는 게 그게 폭력입니까?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평론가들은 비판하는 게 평론가의 기능이에요. 또 언론도 비판하는 게 기능이야. 그런데 그걸 폭력이라고 그래. 지만 빨아져끼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의 목적을 당대표로 두는 거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게. 두 여성이 좌와 우를 떠나서 정치판에 있는 여성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께서 제게 다르게 생각할 정치적인 자유를 주었다는 것. 자유주의적 존중을 느낄 수 있었다. 자유주의적 존중을 느낄 수 있었다. 이야.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칭송을 하네. 왕한테 옛날에 하는 그런 거네. 그러니까요. 주상존아 이게 아니지. 정치적 자유를 주었대요. 준석이가 자기한테. 그러니까. 아이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적 존중. 어마어마하다. 이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분께서 2022년 6월에 쓴 페이스북입니다. 성상납은 성매매보다 더 나쁘다. 이준석은 한 번도 나는 성상납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 의혹 제기됐을 때 성상납 받은 적 없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한 번도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자의 촉이란 근거 없는 느낌이 아닌 평생 남자들을 경험하며 싸운 액세서리를 미리 포착해내는 빅데이터다. 평생 남자들을 경험하며 경험을 많이 했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글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승장인 이준석을 읍참마속해야 된다. 눈물이 나지만 끊어내라 이 말이겠죠. 그다음에 당대표 이제 끊어내라 이 말이겠죠. 이 나라의 절반인 여성들은 이 사회는 절대로 그런 자를 납득할 수 없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불구한 2022년 6월에 이렇게 해놓고 2년도 안 돼서 2년도 안 돼서 아까 무슨 낯간지러운 무슨 자유를 주게 한 준석 이름 대표께서. 그런데 여기서 단어가 승장이라는 단어를 쓰네. 국민의힘은 승장 이준석을 읍참마속. 삼국지에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막 쓰는 여잔데. 그런데 제가 조금 힘들었던 게 이 여성 두 분이 그냥 단 예로 드러난 상황이지. 사실 이렇게 바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저는 조금 씁쓸하고요. 이게 정치판에서 본인의 뜻이 정확해야지 찾아주는 정치인이 돼야지. 내가 정치를 찾겠다. 권력을 찾겠다라고 움직이면 이렇게 추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 안규령이나 옥지원이나 30대입니다. 2030의 여성을 대변한다고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그 정치판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 이렇게 구태 정치를 하고 있고 후진적으로. 누가 봐도 이게 30대가 글을 쓰고 30대가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런데 반대로 30대가 아니면 저런 게 통하지는 않죠. 저 50대 아줌머니가 무슨 미인계로 이재명에게 알랑방부 떨어져서 공천 받겠습니까? 이번에 공천 못 받으신 문명 있잖아요. 못 받지. 30대니까 통한 이재명한테 통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추측입니다. 그냥. 여성의 무기를요. 그런 식으로 쓰지 말자는 거죠. 그래도 정치판에 그래도 국민을 대표한다는 그 자리에 물론 이쁘면 좋고 젊으면 좋고 또 거기에 똑똑함은 좋고 거기에 더 바르면 최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른 길을 두고 이렇게 흐린 길을 가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제가 이준석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것을 전향서에 대해서 드러나기 전에 사실 이게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미래와 그 졸속 합당과 졸속 결별을 하면서 새로운 미래 측에서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개혁신당 구리다. 주로 욕하던 사람도 전향서 쓰고 오면서 딸랑딸랑 거래하지만 가능한데 우리는 못하겠다라는 뉘앙스로 박차고 나오신 분의 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예전에도 있었다. 언제 있었냐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보궐선거에서 이준석이 아직 국민의힘에 있을 당시에 지지율의 차이가 있으니까 개나 소나 다 끌어당기자. 그렇게 해서 이준석에게도 선거 유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붐이 불었을 때 있었어요.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재보궐선거에 당사자가 운영했던 유튜브 방송에서 이준석의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까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 그분도 애써 지웠어요. 이준석이 지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옥주의원. 김태우 TV에서 지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언급됐던 언론들이 있었는데 또 싹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가 자기의 생각이 없고 자기가 소신 있게 간다고 하면 자기가 운영했던 프로그램에서 그런 내용을 했다고 한들 그게 이준석의 딸랑거리기 위해서 지울 일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옥주의원의 행태를 보니까 강압의 의사 쓰지 않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썼다고 하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절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본인을 최고 최상으로 두고 있는 나르시시즘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향서를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를 탔다. 개혁의 신당 자체가 가능이 없다라고 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 사천, 투명한 사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안규령도 어찌어찌하다가 진짜 발 한 번 담궈보지 않은 도봉갑에 지금 단수 공천이 됐는데 이게 그 당시에도 거기 함께 했던 분들 그리고 도봉갑에 지금 자리 또아리를 틀고 당협을 움직였던 분조차도 이게 뭔가 전략 공천에 본인은 컷오프로 당한 사람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의 누가 될까 봐 말은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상한 분위기가 분명히 이거는 투명한 공천은 아니다. 그리고 2월 27일자에 지금 현재 도봉갑 민주당원 탈당러시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 그 당협 자체에서 민주당 당원들도 이런 공천으로 이해 못한다. 왜냐하면 거기가 김근태 정신이 아직까지 그 도봉 주민들의 말하자면 호남에는 DJ 이런 식으로 있잖아. 순상님. 아 순상님. 도봉은 김근태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도봉 주민들은. 그래서 인재근 씨도 부인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안규령이라는 사람이 미인계 비슷한 비스름에 그래서 압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들어오면 도봉 주민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4.19 탑도 도봉구에 있다고. 거기가 정신적인 뿌리가 간단치 않은 동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의 아내분 또한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3선까지 가셨죠. 이제 그분을 밀어내고 간다는 건 저는 사실 좀 그러니까. 확 바뀌는 게 어느 정도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뭔가 있지만 이 도봉구 주민들도 도봉구에 와본 적은 있나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니까 이번 공천에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스마트하게 움직이진 않았다.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이것을 너무 우습게 어이 저기 던져. 너는 저기 좋겠네. 여기 가면 되고. 아이고 예뻐. 이런 식으로. 그럼 국힘당의 적인당의 이영의 어떤 분도 공천하면 다 그냥 끝나죠. 끝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미모대결로 가면 알았어. 이쪽에서도 그냥. 아니 농담입니다만. 농담이지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 김영윤 소장은 말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인이기 때문에. 미인 게 쓰지 말자. 이런 거 말할 자격이 있지. 저는 조금 생각을 좀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이게 가서 팔짱 좀 껴주고 부비부비한다고 해가지고 댔는 일도 아니고 어떻게 한 나라의 입법에 관여하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상관없이 어찌됐든 국회의원을 가겠다고 하면 그 관문 첫 관문에서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냐. 국힘도 공천 잡음이 있죠. 그런데 민주당은요. 잡음을 떠나서 이거는 잡이에요. 잡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묻히는 건데 이거는 이 안기령 하나만큼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사실 비등비등할 수도 있는 이 총선에서 이재명이 제대로 판을 얻고 있는 이 부분에 사실 땡큐 하기는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아니다.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이런 발언으로 정치판에 들여 그것도 전략 공천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허용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 부분 뒤에 정치 유튜버의 그 털보 정치 유튜버 김호준이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한다. 거기서 100만 당원을 가스라이팅을 해요. 100만 당원이라고 보면 딱 맞겠죠. 구독자. 그 구독자가 100만 당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긴 또 열성이야. 굉장한 열성이야. 거기 구독자들은요. 아주 개딜들같이 열성파들이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11조 헌금 하듯이 그런 식으로 엄청 열성해요. 그래서 하나의 종교단체라고 저는 느낌이 오긴 오던데 하여튼 김호준이 좌파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이 사람 맞다 해버리면 맞는가 보다 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전에 이 안기령에 대해서 친야 강성 유튜버가 굉장히 다듬어져요. 사탕 발림을 쫙 해줘요. 그렇게 되면 공천이 되는 게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명하리만큼 정말 맑고 투명한 사천에 굉장히 영향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이 이 유튜버도 포함되어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국민들이 이번에 제대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민주당의 이재명을 숙주로 종북들이 또 들어와 앉겠다. 세성내석. 강성희는 강성도 아니에요. 진짜 빨간 종북 세력들이 이재명을 숙주로 들어와서 앉히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판에 여러분들의 진짜 한 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미인계라는 표현을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그 말은 취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진짜 미인계인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미인의 기준이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미인계라는 말은 취소하고 그런 인물로 했는지도 확실치 않으니까 하여튼 아양 떨면서 아부를 아주 치사하게 공교한 거 제대로 좀 정치를 해달라 이런 얘기로 마무리 시켰습니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국민 얼굴스